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철입니다.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3PS MAX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MAX를 사용해서 게임 어셋을 쉽게 제작하는 T-PAN 트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퓨데드 MAX에서 100% 다 제작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MAX가 나온 지가 25년이 된 해에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있게 오토데스크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진행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총 5개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키넥트,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를 갖고 보신 분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AX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바이패드 셀렉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바이패드 셀렉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매트 스크립트를 쓰는 법하고 UI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모션 클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매니징을 하는지 이것은 매트 스크립트를 제작한 툴이 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완성된 모션 클립을 느낌으로 넣으려면 FBX 파일을 이제 엑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MAX 2016 인스텐션 1 기능 중에 게임 엑스포터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이 게임 엑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매트 스파일에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그걸 프레이미어로 나눠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FBX 파일로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는 올해에 나온 FBX 라이프론이라는 스탠더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인트로덕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깜빡 얘기 안 드렸는데 제가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중간에 퀴즈가 나올텐데 퀴즈를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소중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키넥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심 미터하고 키넥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모심 미터 데이터를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워커플로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셨던 키넥트 만약 기존에 키넥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중간에 아마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구매를 하거나 사용을 해서 모심 키넥트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모심 미터 2015 버전하고 그 이상 16 버전에서는 키넥트용 플러그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고요. 키넥트하고 모심 빌더만 있어도 이제 모심 캡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심 캡처를 한 데이터를 bvh 파일로 저장을 해서 맥스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니티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하얀 부분에 있는 내용은 하지는 않는 거고요. 오늘은 이 노란색 부분, bvh 워커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준비해야 될 기계는 키넥트 버전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심 빌더 2015 버전이랑 2016 버전 그 다음 키넥트 드라이버가 이제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찍은 영상인데 키넥트 때 박영호 과장님이 모델을 해주셨고 키넥트를 찍어가지고 모심 캡처 데이터를 모심 빌더에서 이제 레코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심 캡처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고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된다. 이걸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심 캡처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떤 파일을 쓸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맥스에서 지원하는 포맷은 bvh 파일 포맷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bx 파일 포맷이 하나가 있어요. fbx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캐릭터에 리밀팅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bvh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놓은 모션 캡처 파일이나 애니메이션 파일을 여러 개의 캐릭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fbx 워크플로우를 하지 않을 거고요. bvh 이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심 빌더로 가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어떻게 bvh 파일로 변환을 하는지 맥스에서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영상하고 똑같이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제가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이 모션 캡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션 캡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모션 캡처 파일이 아까 전에 보셨던 모션 캡처를 했던 그 이제 모션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전화 레코드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bvh 용 파일을 내보내야 되죠. 근데 bvh 용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bvh 용 스트럭처를 써야되요. 그 스트럭처를 쓴 다음에 그 파일을 저장해서 맥스로 보내야지 맥스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스트럭처 파일은 제가 미리 좀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보시는 모든 데이터들 제가 웹에다가 올릴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을 웹에다 한 번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노란색 스켈레턴이 보이는데 여기는 bvh 용 스켈레턴이네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지금 아무 애니메이션이 없죠. 저 뒤에는 아까 전에 제가 받아보시는 데이터가 있구요. 이 bvh 이 스켈레턴 데이터를 저 캐릭터에다가 이제 리밀핑을 하는거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스켈레턴이 저 모션을 따라가죠. 이렇게 리밀핑이 된거를 이제 스켈레턴으로 베이트를 한 번 해줍니다. 이렇게 베이트를 해주구요. 그 다음에 스켈레턴을 하나 찍어가지고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키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진걸 볼 수가 있어요. 베이크가 돼가지고 키프레임이 만들어진거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케이브를 하면 되는거죠. 일단 bvh bvh 스크럭처의 히프 파일을 고르고 그 히프와 연결된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션 엑스포트로 해서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템프 02라는 폴더를 만들구요.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임의로 키넥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키넥트 bvh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구요. 이제 모션필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어요.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제가 쓰기 위해서 이 모션팔을 저장을 했구요. 그 다음에 next로 와서 바이패드를 일단 만듭니다. 바이패드를 만든 다음에 모션 탭에 보면 여기 모션 캡처 라는 탭이 있어요. 이 모션 캡처 탭을 누르고 파일을 방금 전에 저장했던 키넥트라는 파일을 잠시만요. 다시요. bvh파일을 이제 열겠습니다. 자 bvh파일을 열면 이렇게 이제 바이패드가 약간 조금 이상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모션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이에요. 맥스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한번 컨버터를 해줘야 돼요. 지금 bvh파일 같은 경우에 불러드리면 다 이런 방식으로 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bvh파일을 이쪽 바이패드 한 번 맥스에서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vip파일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템프 보니 똑같은 이름으로 vip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바이패드를 만들게요. 만든 다음에 다시 모션 탭에 와서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바이패드 탭에서 블러드리브를 하는거죠. 그 bv파일을 이제 정상이 됐죠. 자 이제 정상이 됐죠. 이제 정상이에요. bvh파일을 이용을 하실때는 이렇게 한 번씩 더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맥스에서 이렇게 모션 캡처 데이터가 된 거를 만약에 다른 캐릭터에다가 붙일 수도 있겠죠. 다른 캐릭터를 한 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아까 전에 만들었던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런 식으로 나오는거죠. 맥스에서 어떤 캐릭터든 이제 바이패드랑 바인딩이든 캐릭터는 이제 다 이 모션을 쓸 수가 있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써야되니까 보통 루핑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리터칭을 했어요. 액셋을 리터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클링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그리고 모션 클립 하나를 도장을 한거죠. 그러면 이 모션을 갖고 이제 여러가지 캐릭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키넥트로 사용해가지고 모션캡쳐를 받는 방법이에요. 뭐 큰 회사에서는 모션캡쳐 장비가 이제 있지만은 소개만 스튜디오나 뭐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그런 장비 사는게 이제 좀 쉽지는 않죠. 워낙 국가의 장비가 하니까 이런 키넥트로 간단한 모션 같은 경우 어 캡쳐를 받아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모션필더를 사용을 못하신다 그런 분들은 어 이 중국 회사에서 만든건데 이지모캡이라는 소프케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로 어 모션필더 보시지 않고 맥스 안에서 이 모션캡쳐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32비트용 소프트웨어에서밖에 안 돌아가요. 그리고 버전도 굉장히 낮은 버전도서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소개 형식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모션필더를 이용하는게 가장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모션같은 경우에 다음은 이 맥스 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바이패드 셀렉터를 만드는 거에요. 일단 이 바이패드 셀렉터를 제가 만든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한 샘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는거죠. 아마 맥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이패드 셀렉터 같은 경우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등록을 하고 뭐 펠 같은 경우 셀렉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릴 수도 있고요. 성같은 경우는 뭐 같은 식으로 셀렉터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바이패드 셀렉터 이 바이패드 셀렉터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창은 닫고요. 이 바이패드 셀렉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맥스 스크립트라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 3D 역사 안에 들어있는 비주얼 백스 스크립트 아이디터 라는 UI를 만드는 툴이 있어요. 요거를 뭐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UI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바이패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뭐 암 같은 경우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보통 작업을 하는데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안 해요. 코드에서는 다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해 같은 경우에 인덱스 2번이나 뭐 가슴 같은 경우에 인덱스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인덱스 값을 따라야지 이 바이패드 셀렉션 셀렉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준비된 다음에 어 저는 여기 간단한 샘플을 만들었어요. 왼쪽에 보면은 맥스 스크립트로 이제 필터링하는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바이패드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뭐 지오매트리 오브젝트인지 헬퍼 오브젝트인지 그걸 필터링하는 맥스 스크립트고요. 그 다음에 중간꺼는 어 비주얼 맥스 스크립트 데이터로 만든 버튼 3개짜리 UI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이라키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바이패드 이 버튼 안에다가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버튼 누르면은 제가 원하는 바이패드가 선택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샘플 작업을 했습니다. 어 그 샘플 작업을 한 걸 제가 하나씩 어 브레이트하고 해드릴게요. 뭐 맥스 스크립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여가지고 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여가지고 어 아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어 아 아 아 아 보시면은 첫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트는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 왼쪽 변수에다가 집어넣는거죠. 지금은 이 뒤에 보면은 구가 선택이 되어있죠. 구가 선택이 되어있죠. 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밑에 if라는 데 있죠. 잘 안보이시니까 좀 크게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바이패드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바이패드 오브젝트가 아닌지 필터링 해주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 이 뒤에 보면 스피어가 있죠. 이 스피어는 바이패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죠.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리스너에 보면은 this is not bypad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바이패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다시 이 부문을 다시 할게요. 선택을 하고 누르면은 밑에 this is bypad 오브젝트가 오브젝트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바이패드 오브젝트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아 얘는 바이패드 오브젝트니까 그 UI에다 올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필터링된 데이터는 이제 이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만들어보고 이제 UI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죠. 이쪽 스크립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밑에 쯤 보면 Visual Max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있어요.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 버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UI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UI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버튼 3개짜리 UI 만들었고요. 버튼에는 지금 아무 기능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Save As를 해서 MS 파일으로 저장을 합니다. MS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MS 파일을 워드장에서 걸면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뽑혀줘요. 요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맥스 스크립트 창으로 갖고와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이 제가 붙여넣기 한 부분이에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윈도우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한 줄도 쳐 넣어야지 이제 윈도우가 나타나는 거죠. 보시면 Create Dialogue 라고 해가지고 한 줄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윈도우로 만들겠다라는 명령인거죠. 셀틀한 다음에 넣으시면 요렇게 윈도우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버튼에는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을 백란을 눌러봤자 지금 선택이 안되죠. 자 이 다시 필터링으로 돌아가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필터링한 값을 갖고 이 맥스 맥스 고유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제가 원하는 고객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게 맥스 헬프파일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표가 있어요. 맨 왼쪽에 보시는게 인덱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는 세 번째에 가는데 저희가 쓰는 바이패드에 쓰는 이름들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링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지 제가 원하는 오젝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인덱스 13번부터 한번 볼게요. 13번부터 15번까지는 바이패드 컴이라고 요건 바이패드 루투를 얘기하는거에요. 인덱스 13 14 15 바이패드 루투를 이렇게 서점이 되겠죠. 자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각이 되어 있다는 걸 안 다음에 여기서 바이패드 바이패드 dot get node 라고 해가지고 요건 명령어인데 요걸 써서 제가 변수에 찍어놓았던 이 머리가 되겠죠. 머리에 13번로 아이디를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이패드 루트가 이제 리턴해서 나오는거죠. 이 루트로 이제 ui-on-off 키만 하면 되는거죠. 다른걸 한번 이거를 셀렉트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앞에다가 셀렉트 요 명령만 찍어놓으면 이 루트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다른걸 한번 해 볼까요. 3번에 2번으로 2번으로 2번에 어 이 인덱스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밑에 또 하이라킹 부적이 숫자가 있어요. 링크라고 되어있는데 인덱스 2번 밑에 숫자가 한 5개 정도 더 있게 되는거죠. 인덱스 2번에 링크 3번을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포함이 선택이 되는거죠. 자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맥스 스크립트 다 완성이 됐죠. 이걸 이제 버튼에 넣기만 하면 되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 그냥 갔다가 숫자가 바꿔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요 구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요 구문이 실행이 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1번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선택한 머리가 해당이 되겠죠. 머리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13번 루트가 루트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버튼은 2번에 3번이니까 방금 전에 봤던 이 아이멘 선택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윈도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몇 개 더 만드셔가지고 요 아이디대로 링크만 해주시면 아이팔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만들 수가 있죠. 다음 퀴즈인데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께 제가 준비한 상품을 드릴 거예요. 네 손 들어주시는 분한테 저기 모자세 선생님 분 대답 먼저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퀴즈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3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분께 몰아서 드리려고 이거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분하고 나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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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은 모션빌더죠. 어떤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맥스 맥스 바이패트 셀렉터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션을 컨트롤해서 완성된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클립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캐릭터가 한 마리를 만들면 얘 붙어있는 모션이 5개, 6개 20개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 파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는 파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키넥트를 이용해서 모션캡처 데이터를 받아서 쓸 수도 있구요. 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모션캡처 파일들을 쓸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모션캡처 파일들을 쓸 수가 있죠. 그런 버튼을 관리해주는 툴을 제가 작년도 유나이틴 서울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모션 라이브를 해서 거기다가 다 떼는 의료는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거죠. 요건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요것도 맥스 스크립트를 만든건데 실행을 하면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유아리가 뜹니다. 뜨고 바이패드 오브젝트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중간에 보면 아이콘들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위에 게 하나가 있고 밑에 게 하나가 있고 위에 걸 누르면 모션 프리뷰가 되는거고 밑에 거는 모션을 직접적으로 어사인하는 버튼이에요. 프리뷰를 누르면 FBS 리뷰가 뜬 다음에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많이 되는 모션이 있다. 그러면 밑에 워크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적용합니다. 쉽죠? 이렇게 버튼 하나 이제 적용되더니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리사이클링 애니메이션도 제가 넘었어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어사인을 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제가 나중에 차기 프로젝트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라고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애니메이셔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탁축되게 되는거죠. 지금 보시는 이 모든 스크립트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웹사이트에 다 오를거에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금방 아실겁니다. 아 맥스가 나오는데 이유 많이 경험해보셨죠. 자 맥스가 다시 큐지기까지 그 다음 스크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무생 클립을 다 완성했으면 게임 엔진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 게임 엔진으로 넘기기 위해서 보통 애니메이터들 이 저장을 하는데 애니메이터들 성향이 두개로 나눠져요. 파일관리 같은 경우에 첫번째로는 하나의 파일에 한가지 동작만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일에 여러개의 동작을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볼류로 나눠져요.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의 파일 하나의 모션만 갖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스트들이 작업하기에는 좀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작 같은 경우에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거죠. 캐릭터가 한 마리당 10개 20개씩 모션이 들어가니까 이 파일을 관리할 때 그리고 이 파일을 나중에 또 컨버터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일들을 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컨버터 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거에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일에 여러개의 동작을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퓨터도 작업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진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제가 1에서 10프레임부터까지 걷는 동작을 하고 12에서 20프레임까지 뛰는 동작을 만들었다 그런데 뛰는 동작을 만드는 중간에 걷는 동작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안에 맥스를 하나 더 떼어서 보고 다시 닫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만 파일 하나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뒤쪽 프레임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또 제가 작업할 때 와서 작업하는 때 와서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하고 이런식으로 레퍼런싱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외국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여러개의 동작을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파일을 만들게 되면 파일이 파일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파켓트 한 마리 다. 파일 관리도 굉장히 편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잘라서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맥스 오토데스크에서 맥스 2016 익스텐션 버전에 게임 익스포터라는 새로운 기능을 넣어놨어요. 일단은 이 낱개 파일을 하나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스크립트인데 그냥 맥스 파일을 맥스를 킨 다음에 맥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다 맥스 파일이 변환이 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아마 다른 컨버터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것도 이제 레슨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웹사이트에 그려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게임 익스포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프레임 제가 뭐 10에서 지금 보시는 거 11에서 67프레임까지 뭐 걷는 거 68부터 20까지 뛰는 거 103부터 116까지는 뭐 점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나눠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 대신에 파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게임 익스포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프레임마다 잘라서 저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어 일단 맥스를 띄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FBX 익스포터 이제 제가 만든 익스포터인데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웹에다가 올려놨는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 데스크탑에 핸드폰으로 하나 만들게요. FBX 0.2 핸드폰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파일 일단 일단은 딱 세 개만 테스트를 할게요. 파일만이 시간이 오래 오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선택한 파일라고 저장된 경로가 나오죠. 그냥 여기 있는 익스포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맥스가 알아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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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FBX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거죠. 자 이제 저장된 폴더를 가서 한번 확인해보죠. FBX 0.2 저장했으니까 지금 파일을 하나 완성해야 되는데 요 데이터는 이스트소프트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카발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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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FBX 리뷰를 갖고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에듀에이션 된거 위너스 같이 다른 파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있는데 영상이 카발라나 şeh promoted 이렇게 그리고 카발라나 클릭 위ク 그 다음 저희가 에뉴쌈가는 방식으로 여러개 indigenous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킥카메리카고요. 이걸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로션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걷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데 뛰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뒷프레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싱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죠 애니메이터들은. 이렇게 파일을 좀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내보낼 때가 문제죠. 프레임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프레임을 지정해서 설정을 해서 프레임만 내보내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작업하기에는 이게 좋은지 뭐라도 이제 익스포터 할 때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까다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드에스크에서 이 맥스 16 익스텐션 1 버전에 게임 익스포터라는 새로운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익스텐션 1을 까시면 여기 메인 메뉴에 게임 익스포터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을 거에요. 게임 익스포터를 누른 다음에 오픈 다이알로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떠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쪽 모델 탭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클립 탭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델 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링이 넘기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파일을 프레임별로 나눠가지고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 탭으로 오셔가지고 이쪽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 플러스 표시를 계속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탭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클립 네임하고 스타트 프레임, 엔더 프레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제가 임의대로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는 work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부터 50까지는 run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프레임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거를 환경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안 하면은 이 파일을 계속 열었다가 여기서 다시 또 work하고 몇 프레임에서 몇 프레임까지 계속 써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관전도가 다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정한 거를 환경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기 버튼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존에 작업했던 거를 한번 불러와볼게요. 환경 세팅을. 보시면은 이렇게 INI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환경 값이에요. 제가 지정했던 프레임 설정들을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이걸 로드를 하게 되면 모든 세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제가 기존에 설정했던 프레임을 하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수정한 다음에 그냥 환경 변수 값 저장했던 거를 불러가지고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FBX에 관련된 설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 이것도 똑같이 아웃풀으로 의사가 된다면 FBX 고이라를 일단 이민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 레인에 프리픽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파일 앞에 어떤 특정한 문자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포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 프레임부터 프레임까지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다 닦게대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FBX 파일이 아까 제가 저장했던 클립 이름이랑 똑같이 개수 저항 같은 경우 똑같이 프리픽스도 붙어가지고 FBX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FBX 리그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잠깐 보죠. 한번 안으로 이렇게 딱 원하는 프레임을 맞게끔 잘라가지고 자동으로 이 FBX 파일을 만들어주죠. 애니메이터들은 더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거야. 두가지 방식 다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편한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거죠. 자기한테 빠른 작업을 드리는 방식으로 아예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네요.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익스포스 석세스플리라는 단추가 나오구요. 그리고 제가 하나씩 떼어먹고 설명을 안드렸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단추같은 경우 플레이를 해보면은 타임라인이 저절로 제가 세팅했던 거기에 딱 맞춰지고 거기에 대한 플레이가 이루어져요. 지금같은 경우는 웍이라는 것을 플레이를 했는데 웍에 대한 플레인만큼 타임라인이 세팅이 되는게 플레이가 되는거죠. 런같은 경우에도 미리 프리뷰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능들이었어요. 뭐 맥스 스크트도 쓰고 뭐 여러가지 이제 오션캡쳐 데이터를 쓰고 뭐 새로운 기능들 써가지고 아마 게임 어색 만드는 파트 중에서 애니메이션 파트가 이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일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TA라던가 TD같은 분들이 여러가지 툴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저는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제작할 수 있게끔 그런걸 이제 제안해드리는거구요. 제가 드리는 뭐 맥스 스크립트라던가 뭐 다른 툴들 같은 경우에 어 사용작용에 확 되게끔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형만 제공을 해드리는거구요.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맥스 스크립트도 나중에 바꾸셔도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어 3dmax 어색 라이브러리에 관한 어 인트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어색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구요. 요거는 이제 맥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맥스 스테인드월러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존재를 하고 맥스에 어 어색을 매니칭할 수 있는 썩적인 툴로 개발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시인으로 하나 불러볼게요. 이렇게 어색 라이브러리를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배경을 쓸거구요. 이제 어색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맥스랑 똑같은 아이콘에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하는 거는 제가 url을 넣으려고 했는데 url이 너무 길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오토데스크 앱스토어라고 치시면은 이게 바로 먼저 뜹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검색 엔진에서 오토데스크 앱스토어 검색을 하시면은 이 맥스 어색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url이 생환보험 구글이나 간단해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폴더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파이벌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리뷰어를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뭐 여러개의 만약에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폴더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배경만 잡고 볼 수가 있고 캐릭터도 폴더만 지정하면 캐릭터만 볼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다른 제가 사용한 어색에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저는 이제 인자에 대해 요렇게 폴더를 지정을 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맥스 파일을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나무로 하고만 넣어놓지는 않았게 이 어색 라이브러리의 가장 좋은 기능을 뭐냐 하면은 아직은 이제 애니메이션 프리뷰는 안되는데 모델링 프리뷰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점은 이 파일들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맥스 파일에서부터 fx 파일 뭐 3ds 파일 요런 것들을 다 필터링 할 수가 있구요. 3d 파일만 필터링 할 수 있는게 아니라 2d 파일 같은 경우도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abi, mpeg, bmp, jpg 이런 것도 필터링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맥스 스크립트에 관련된 이런 스크립트 데이터 파일들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맥스 모델링만 위한 푸는 아니에요. 일단은 모델링 지금 모델링만 보여드릴 거니까 모델링을 선택을 하구요. 여기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갔다가 맥스 스크립트에 집어넣으면 돼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서 어.. 저희가 워싱을 집어넣을 건지 씬 안에 워치를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레퍼런싱을 할 건지 아니면 있는 오브젝트를 바꾸는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왼쪽에 보시면 이 세 개 단추에요. 1번은 워치구요. 2번은 레퍼런싱. 3번은 리플레이스먼트에요. 지금 1번 워치를 했으니까 씬 안에 아예 들어오게 되는거죠. 2번가 ہے 2번 GTA 2 2번은 모차를 ہوں 자동차를 한번 집어넣어볼께요. 자동차가 들어왔죠. 작게 들어왔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께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맥스에서 오브젠트 아무거나 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BMW로 리플레이스먼트를 받기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오브젠트가 이제 BMW로 바뀌게 된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 어셋 같은 경우에 붙이거나 이런거 같은 경우에 이런 어셋 알브러를 사용을 하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일단은 지금 머셋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버전 1이구요.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애니메이션 프리뷰 도 되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올거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간단한 인트로덕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자료들을 저희 오토레스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오토레스크 스트리밍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맥스 탭이 있어요. 이 맥스 탭에 제가 전부 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만약에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제가 추려가지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면 되고 고쳐야되겠다 그러면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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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바로 해 드립니다. 이 카페의 맥스문 관련된 정보가 있는게 아니고요. 어떤 카페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시기도 하시고 모델링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나야되게끔 다른 여타 보신분들도 보셨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까지 그 리포트 지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모델링에 대한 정복감만 볼 수가 있어요. 그 썸네이라도 만약에 질문이 없으신데 나중에는 또 질문이 생기신다. 유니티에 올릴 때는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그 vpx나 아니, fpx 파일 자체를 올리워려고 했던거에요? 그렇죠. 유니티나 다른 애니면에서 다 fpx 파일을 갖다 써요. 그래서 이스포트된 그 fpx 파일을 뭐 유니티나 원리얼이나 무슨 맵이라든가 게임 엔진이 불러올 수가 있는거죠. 나중에 또 질문이 생기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카페에 물어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앞에 제가 조금 있을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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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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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